푸셨어? 이렇게 하면 됩니다. First에서 A, B, C에서 A가 리턴 되는거죠. First 이렇게만 적어주더라도 적어서 음.. 이걸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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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면 L가 뜰텐데 예. 이렇게 뜨고 자, 이렇게. First 이것이 X다. 이렇게 되는거죠. First에서 1, 2, 3 하면 이렇게 딱히 이리 나왔어요. 굳이 타입 지정을 안하더라도 위에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. 타입 지정을 안하고 이 부분만 적더라도 다 나옵니다. Second는 이렇게 했어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아주 간단하죠.